남사회시 봉사를 계속하고 있던데 어떤가요? 막힐까요? 항상 막힙니다.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도로에 저렇게 화물차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요. 그죠? 전체가 일을 할 수 밖에 없죠. 좀 달리겠습니다. 금방 쭉쭉 달려요. 500m 앞 조라꾸나야 눈이 막 꼬마 점심 깨깨 이기서 눈 호설붙자 탕하게 왔음 지금 이쪽에 달려갑니다 호설시탈 조라꾸나야 눈이 막 꼬마 점심 깨깨 이기서 눈 호설붙자